사랑하는 자녀 내가 온 잔 땜같이 내가 범살잘 때 강건하길 내가 강구하노라 내 마음을 지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변에는 각 영역마다 미래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지표들이 있습니다. 날씨는 일기예보를 통해 예측할 수 있고 경제 동향은 주가지수나 물가지수를 통해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상은 세웅지 마라. 삶의 미래는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 연구를 해도 인간의 미래는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심리학자들은 우리 삶의 미래도 예측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 기준이 우리의 마음이기 때문에 마음을 읽으면 그 사람의 미래가 얻을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합니다. 마음이 행동을 결정하고 행동은 습관을 만들기 때문에 현재의 마음 상태를 보면 우리 삶의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열흘 달면 우리 마음이 우울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평소에 우울한 것에 마음을 쏟기 때문에 우울한 앞날의 결과를 가져옵니다. 반면 기쁘고 긍정적인 사람은 늘 좋은 것을 생각하여 즐겁고 갱복한 삶의 길과 삶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문서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그느니 이에서 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을 성경에 보여주신 은혜의 말씀으로 채울 때 우리의 내일이 밝고 희망치한 꿈과 소망이 가득하게 된다는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삶의 불안과 두려움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들이 아담과 해와의 타락한 세상에 사는 이상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현대인들은 누구나 마음속에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불안을 안고 있습니다. 가정의 남편 마음에도 아내의 마음에도 서로 다 틀어볼 수는 없지만은 불안과 공포의 마음이 숨어있는 것입니다. 영국의 작가 섹스피어는 인생의 즉은 극정과 불안이라고 말했습니다. 극정과 불안은 우리 몸을 병들게 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지 못하게 합니다. 노벨 예약상을 수상했던 알렉시스 카아레는 근심과 싸우는 방법을 모르는 사람은 일찍이 죽는다고 말했습니다. 자문서 17장 22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불안과 극정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이 불안과 신앙과의 관계를 연구했는데 그 결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불안과 걱정에 덜 시달린다고 결론을 말해 주었습니다. 삶은 3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야외를 신뢰하고 내 명실을 의지하지 말라. 아담의 범죄 이후에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걱정과 근심과 불안과 두려움 속에 떨어져서 그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삶의 원초적인 불안과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 하나님과 화해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마음에 항우적인 평안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평안의 근본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10편 41편 11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이 하는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크십니다. 연약한 인간을 불란서의 유명한 화가인 고허가 재미있게 표현을 해주었습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그림 그리는 화가인 고허가 젊었을 때 광산에서 노동자들 도와주는 전도사의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광산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다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생활을 한 사람이 많았는데 한 사람이 광산에 물건을 대담고 온 포대를 가지고 집에 가서 셔츠를 만들었습니다. 그래 셔츠를 만든 것을 입고서 나왔는데 그 물건을 담고 올 때 저는 글을 그대로 써놓은 대로 만들었어요. 이 물건은 부서지기 쉬우니 조심하십시오. 그래 고허가 깜짝 놀랐습니다. 사람이 부서지기 쉽다는 표현으로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마음의 큰 변화를 호호가 얻었다는 말을 했습니다. 부서지기 쉬운 것이 바로 인간이구나 하는 큰 깨달음은 우리도의 세상에 살면서 얻게 됩니다. 사람이 스스로는 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아주 강할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을 무엇으로 채우느냐에 따라 태산을 움직일 만한 힘을 지닐 수도 있고 마음의 중심을 잃고 비틀거리고 낭만하고 불안하면 인생은 비참하게 되고 됩니다.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성령이 충만하므로 마음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 중심이 하나님께서 점령하고 계셔서 말씀과 성령이 충만하면 인간은 강한 존재가 됩니다. 그러나 마음 중심이 흐무하고 질서가 없고 방황하면 말할 수 없이 허약한 인간이 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2절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지는 덜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내일까 보냐마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러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야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시느냐 잠수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여 내가 기도원에서 설교를 하면서 한참 중심을 찾고 말씀을 뽑아내는데 바람이 불어와서 내 원고가 날아가 버렸어 낭패 났어요 그런데 권사님 권사 회장님이 뛰어가서 원고를 주워가지고서 그것을 어스럽지만 맞춰가지고서 내 책을 가져왔습니다 내가 그래서 이때 살아온 동안 목해하는 동안 어려움을 당할 때는 어머니와 같은 권사님이 제일 나를 많이 도와주었는데 이제 느려가지고서 서류하되 이럴 때도 역시 어머니 같이 돌봐주시겠구나 마음에 감동을 느꼈습니다 마음 중심을 붙잡을 사람들만 있으면 사람들은 사람들은 튼튼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고 있으면 성령에 이끌어 나가는 삶은 튼튼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본인도 고린도 부서 4장 7절로 10절에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레스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잊지 않냐 말 알리하미라 질그레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질그레스로서 이 질그레스 자체는 가치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안을 들여다보면 보배가 들어있다 엄청나게 감나는 보배가 들어있습니다 별 볼일 없는 질그레스에 보배가 들어있으니 그 질그레스 자체도 잘못 손댔다간 큰일 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이 보잘것 없는데 보잘것 없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버티고 있으면 뭐 얕잡아 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섬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바라도 버림받아지 아니하며 그 꿀어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음을 몸에 질그레스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시므로 예수님을 감당할 예수님을 감당할 아무 힘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몸 안에 모시고 있으면 예수님을 향해 주십니다 예수님을 감당할 예수님을 감당할 예수님을 감당할 예수님을 감당할 예수님이 끊그러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 안에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심으로 죽음도 꿈쩍하지 못합니다. 영혼이 잘 땐 같이 범사에 잘 땐에 간근하고 생명을 할 때 넘치게 얻는 생명의 역사가 예수님 속에서 나타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위에서 못받혀 주었으니 그 보혈이 우리들의 죄악을 영원히 용서해버렸습니다. 죄가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갈 수 없습니다. 그가 나무에 달려 피를 흘리 매에 맞아 몸이 엉망진창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로 우리를 치료해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속에 있으니 우리를 쉽게 질병으로 멸망시킬 수가 없습니다. 요사이 저는 재미있는 편지를 많이 봤습니다. 또 우리에게 나오는 집사님의 남편인데 별로 예수님을 열심히 안 믿었다가 암이 걸렸어요. 그래서 암이 종음한 쪽으로 온몸에 다 퍼져나가고 있어서 살아날 수 있을지 염려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 부인이 남자를 열심히 꾀해가지고서 교회에 데리고 나갔어요. 그런데 수술을 할 날짜를 정해놓고 열심히 교회에 나와서 저에게 데리고 와서 제가 기도를 해주게 되는데 이상하게 그날 저 앞에 나왔는데 내 느낌에 나는 힘이 없고 무력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여서 나의 손을 통해서 축복해 주실 것이라고 그래서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받고 난 다음에 수술을 받을 날짜를 정해서 병원에 가서 수술을 하려고 엑스레일 전자아파 조사를 해보니까 암이 거의 다 사라지고 병원에선 말이 이런 법은 없단 말이에요 기계가 고장이 났는가 보다 그래서 기계를 다시 손보고 난 다음 사진을 찍어도 그의 암이 사라질 반 되었으니까 하는 말이 수술을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겠다 전문에는 너무 퍼져 있기 때문에 수술을 할 재간도 없었으니와 살아날 기력도 없었는데 이제는 당신 마음대로 해라 수술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해도 좋고 안 해도 나쁘지 않다 그래 너무 좋아가지고서 또 편지를 했어요 안수를 한 번 더 받아야 되겠다고 그런 것은 큰일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한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길그러 속에 들어있으니 암이 데려와서 그를 죽이려고 해도 되지 않습니다 강한 보호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 위해서 죄를 용서해 주시고 보혈을 다 흘리고 우리에게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거룩하게 해 주시고 채찍에 맞음으로 병을 고치게 해 주시고 제주가 되어서 나무에 매달려 있으므로 가난과 제주를 실패해 주시고 죽었다가 부활하시므로 영원한 삶의 소망을 가질 수 있게 해 주시지 이 죽었다가 부활한 예수님이 질그러 속에 들어와 계십니다 여러분 속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질그러 속에 누가 있는지 그분을 알아내서 그분과 함께 일어서면 질그러 속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질그러 속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질그러 속에 누가 있는지 보혈을 흘렸으니 나는 주님 때문에 용서와 의의를 얻어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뭐냐 두려워하지 말라 또 질그러 속에 주님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남을 얻었다고 하니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두려워 말라 내가 너의 병을 대신 질으셨다 주님 주님이 같이 계심으로 이 어려운 환란도 견딜 수가 있습니다 그래 내가 갈릴리 봉팔도 담담하여 잠잠하게 한 사람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나와 같이 가자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속에 어떠한 형페도로 와 계신지 알아야 되겠습니다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고 가면 그 효과가 발생되어 여러분에게 생명의 은총이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두려움을 이기고 살기를 하나님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독일의 문학가 장 파울이 두려움에 대해 재미있는 말을 했습니다 마음이 소심한 사람은 위험이 일어나기 전에 무섭어서 벌벌 뜹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위험이 일어나고 있는 동안에 무섭어 합니다 대담한 사람은 위험이 다 지나고 난 다음에 아 그게 그렇게 무서웠던 것이구나 그렇게 말합니다 소심한 사람은 위험을 미리 걱정하며 나름대로 준비한다고 우왕좌왕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위험에 직면하여 공포에 짓눌리고 뜹니다 대담한 사람은 위험이 지난 다음에 사태를 깨닫고 위험했던 것을 인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자녀로 태가여 부르시고 결코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로 2절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야곱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끈 내 것 따진 세상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내 것이라고 하니 얼마나 놀라운 일이 되겠습니까 내가 물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게 하시며 내가 불가운데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야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므로 환경에 그 무엇으로도 두려워 말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대미니라 너를 도와주고 하나님이 의로운 손으로 붙들어주겠다는 것입니다 원수들에게 하나님께서 봉헤해 주시지 지릉이 같은 야곱이 하나님의 너를 이가 날카로운 타작기계로 만들겠다고 그러므로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미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구수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는 것이 그 인정이 많습니다 이 말씀을 묵사하면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자마다 세상을 이기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마음에 평안이 없고 염려와 두려움이 가득하면 그 사람은 불행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내주하시니 내주하시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고 엄청난 각오로서 사탄의 무리들인 귀신을 대결하여 우리를 전명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면 그것이 참으로 행복한 삶을 산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매일매일 자나깨나 마음의 불안 공포 좌절 절망 호통이 다가올 때 사탄을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사람들이 너무나 사탄에게 잘 대접을 해주고 살아오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그것을 강하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마귀여서 도역질하고 도역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 일을 하는 귀신들로서 우리에게 손토동놈처럼 늘 따라옵니다 늘 쫓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명언해 물러가라 예수님의 보혈로 명언해 물러갈지 저는 종종 자다가 밤에 일어나서 한 10분 20분 망일을 쫓아내어 잘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꿈자리에 시끄럽고 가슴이 답답하면 쫓아내와 자야지 그 내버려 놓고 자면 사고가 생겨나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무슨 동을 못 먹을지 하도 해를 받지 않을 사람들인 것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마귀를 쫓아내고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10편 91편 14절부터 16절에 하나님이 이러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적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정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강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 그들이 환란당할 때 내가 그 함께하여 그를 건지로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하므로 그를 만족해하며 나의 구원을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 하나님께서는 암탈기 병아리를 품는 것 같이 여러분과 우리를 품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암탈기 병아리를 얼마나 다정하게 돌보는가를 잘 압니다 비가 내리고 벼락이 치고 천둥이 나도 새끼들을 모두 불러서 자기 날개 아래 품고 보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생 품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6장 3절로 4절에 보면 야곱아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제배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나무로부터 내게 앉겠고 태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읍인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거래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의 품을 것이니 내가 지었은 적 내가 읍을 것이오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주님께서 안고 업고 품어주시니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고 살면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10편 91편 4절로 6절에 그가 너를 그의 기스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비하리로더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나니 나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들은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고 말씀하므로 마음이 하나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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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특별한 관계를 생각하면 아무도 아무도 두려워하지 말라 아무도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야 한번 따라 말씀해주세요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놀라운 입술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입술의 고백은 우리 신앙의 절대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믿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데 믿고 난 다음 이것이 자꾸 사라지고 의심이 들어오는데 이를 막고 강하게 붙드는 것은 입술의 고백입니다 마음의 믿어 의여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일어난 일은 그러므로 성경 말씀을 마음에 많이 간직했다가 입술로 고백하면 그 말씀이 굉장한 힘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우리 스스로를 늘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 이 얼마나 다정한 말입니까 그러므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개인뿐 아니라 국가도 강해지는 것입니다 사무엘 하하 5장 10절에 보면 망군의 하나님 야외께서 함께 계시면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하고 같이 계시니간 다윗이 무엇을 하는지 형통합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이 하나님은 여러분 개인하고 같이 계시면 여러분 점점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고 위에 있고 아래가 내려가지 않습니다 남에게 구워줄 줄이라도 구워지 않습니다 형통의 기운이 여러분에게 같이 있으니 무엇을 해도 형통하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그와 같은 번영과 형통의 기운이 같이 있으므로 아주 큰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깐 다윗이 주변 국가들을 정복하고 점점 강한 나라를 만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와 역사의 주권자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아무리 약한 국가라도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예수님을 구조로 모시고 하나님을 경배하니 하나님이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교육, 문화, 군사, 산업 모두 면을 같이 하시면 김정은이가 아무리 원자탄을 가지고서 큰소리 해도 아무것도 아닌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같이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찬송가 292장 1절과 4절만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292장 1절과 5절부터 읽어ắng 찬송가 293장 1절까지 겁니다 찬송가 293장 1절까지 우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고열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새우를 겨누고 이 깊은 호동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랑은 하나님께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잔치 눈을 감아주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다가 타락한 사람 아직까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이런 분들이 오셨으면 오늘 주님을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처음으로 예수 믿기를 원하시는 분 타락해 죽게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분은 그 자리에 일어나시면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처음으로 예수 믿기를 원하시는 분이나 타락했으나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분은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그리고 제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서 기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화하며 살았습니다 저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조로 모셔 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환영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오 얼마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사랑을 받고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를 확인시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말하더라도 예수 그리도의 살을 찢어서 먹으라고 하시고 피를 마시게 하시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니까요 하나님 말씀 예수께서 이러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뤄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는이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그하고 나도 그 안에 그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며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먹고 예수님을 마셨으니 우리가 예수님과 분리될 수 없지 않사옵니까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자녀로서 살게 되었으니 말할 수 없이 큰 형통한 복을 받았습니다 오늘 성찬을 대할 때 성령이 충만하게 되어야 되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가 찬송가 오 하나님 어린 양이 주기를 당했네 이는 날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못받기사 깨끗으신 주님의 몸일세 이는 날 위하여 영광을 받으사 주가 주님 예수님 주의 오열일세 이는 주가 지금 나에게 주시는 영생 많은 양식이요 하시는 자리일세 지피사로 하늘 원하셨던 주님 지피사 이는 주님 지피사 이는 주님 그대까지 십자가를 지고 주의 아비함과 그대 놀리져만 하세 여러분 아픈 자는 몸에 손을 얹으시고 또 다른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주님이 여러분과 같이 있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전 아스타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우리 진흙 속에 들어와 계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연양을 진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고 가셨으며 수고하고 무한 힘을 차지내서 모두 걸무셨으니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 잘 압니다 이 시간에 주께서 나타나셔서 모든 질병을 멸하여 주시옵소서 원수 마귀가 일곱 길로 왔다 우리를 공격해도 여덟 길로 주님께서 처 물리쳐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말며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강구하오니 하나님의 은혜가 보혈로 우리 위에 쏟아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질병이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을 층에 만들어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이 원수 귀신은 물러가라 악한 귀신아 물러가라 제주받은 귀신아 물러가라 예수님 이름으로 모든 병은 물러갈지하다 건강할지하다 튼튼하고 씩씩하게 될지하다 축복받을지하다 주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기를 원하시므로 우리의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겨오니 주님 맡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시므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서 해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살아가신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능력이 온 심령 속에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귀신은 한 놈도 남아있지 못하게 만들어주시옵소서 폐가 나쁜 사람을 주님께서 고쳐주시옵소서 심장병을 낫게 해주시옵소서 당뇨병이 심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을 주님이 고쳐주시옵소서 환절염으로 고생하는 사람을 주님께서 낫게 해주시옵소서 잠을 잘 못 자는 사람에게 주님 잠을 잘 자는 사람에게 주님 허리 통증을 주님께서 고쳐주시옵소서 무점으로 고생하는 사람을 낫게 해주시옵소서 혹이 물을 마셔도 자꾸 목이 마른 병은 당뇨병이 주님이 확실히 고쳐주신다고 하십니다 빈 열정으로 고생하는 사람을 주님께서 낫게 해주시옵소서 신장이 나쁜 사람을 주님께서 고쳐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십시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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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능해서 한자리에 모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도의 십자가 보혈을 힘있게 만들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죄를 짓고 불이하고 추악하고 버림을 받아야 마땅한 우리들을 주님께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불러서 품어주시옵소서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말로도 할 수가 없않습니다 귀족의 하나님 아버지여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경배합니다 존경합니다 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간되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되게 만들어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말로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시여 주의 능력과 권세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맡아서 주장하여 주시고 해결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적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셔서 성령님의 능력을 쫓아서 말씀을 전하고 받아들이고 느끼고 믿을 수가 있으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셔서 우리는 다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대 풍성히 얻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주여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월해차범과 자매와 양성과 충성과 운수와 절제와 같은 성령의 은사가 우리에게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성령님을 익히는 몸 가운데서 하나님 자녀들이 되어서 주님을 따라 살게 부정함이 없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를 돌봐주시옵소서 오늘도 자유로운 하늘 아래 자유로운 세계에서 마음 편하게 주님을 섬기고 예배드리며 살 수 있는 우리가 되어드리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개인 가정생활 자녀사업 모두 다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기쁨이 충만하고 평안이 넘치고 행복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어서 우리가 그 복을 하나님의 재단에 도로 향기로운 제물로 바칠 수 있게 됨을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주님 더욱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라 돌려줄 것이오 곧 후이 되어 누를 넘치게 해서 안겨주려고 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에게 좋은 것을 나누어주므로 더 좋은 것이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대신 아버지 믿음으로 가사 주님 나라 믿음으로 가사 주님 나라 믿음으로 가사 주님 나라 믿음으로 가사 주님 주님 우리의 은혜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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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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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은 우리 주 예수의 하느님의 사랑과 아버지 하나님의 끝없는 은혜와 보혜사 성의의 감화와 감동이 주의 백성들에게 넘치도록 임하실지어다.